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협 변호사입니다. 다음 달 15일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죠. 25일에는 이재명의 오진교사 선고가 있습니다. 11월 14일에는 김혜경의 법과 유용과 관련해 가지고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월 13일에도 선고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트롯가수 김호중 씨의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2차 반성문이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가 그야말로 지난 과월을 반성하는 그런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강신협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호중 씨 지금 2차 반성문이 전격적으로 17일 날 제출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는 사실 뺑소니 혐의 그리고 그 뒤에 사법 방해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말이죠. 그렇게 사고가 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그리고 뺑소니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이게 거의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구속까지 됐고 지난 결심 공판에서 무려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그 보석 결정도 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석을 이제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구속기간을 또 2개월 연장했기 때문이죠. 형사선거법에는 원래가 아무리 구속됐다 하더라도 1차에 한해서 2개월 동안 구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5월 9일 날 오후 11시 45분에 사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6월에 18일이죠. 이때가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6월 18일부터 이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2개월, 그다음부터 2개월, 2개월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1차례, 1차례 연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이제 12월 13일까지 늘어났는데요.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무엇밖에 없느냐. 11월 13일 이때 바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나오든지 또는 벌금형을 받아서 나오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보석은 안 됩니까? 그날도 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날 집행유예를 안 하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바로 실형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형을 때리는 경우에 만약에 석방이 되려면 그날 보석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김호중 씨가 나오는 방법은 11월 13일 날 집행유예나 벌금 결정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날 바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안 받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날 보석 결정을 해주면 일단 나와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가 지금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는 RS 팬들이라든지 김호중 씨 팬들, 트롯 팬들은 이 날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호중 씨의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면 선천성 발목 통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하든지 나와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구치소 안에서는 이 치료가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김호중 씨가 먹고 있는 약, 그러니까 그 통증을 완화시켜서 먹는 약은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 교도소로는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호중 씨가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 약을 제대로 복용을 못하고 그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약으로 그냥 다시 말하면 임시, 방편, 이거라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호중 씨가 고통받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RS 팬들이라든지 김호중 씨 팬들이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저렇게 치료가 늦어지다가 정말 뭔가 불구가 되는 것은 아니냐.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불구가 된다든지 또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서 이 고통이 너무 가혹하게 진행이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민적 공부를 사고 소위 찍혔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치료는 치료 아니냐. 그래서 보석이 됐더라면 나와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판부에서도 다 지금 제출된 진단서라든가 또 구치소에서의 상태를 지금 보고받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석 결정을 안 해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재판부의 생각이 다르든지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좀 소홀히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저번에 말이죠. 김호중 씨가 바로바로 음주운전을 시인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법방해를 하고 또 범인 도피 다시 말하면 운전자 바꿔치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법부에 법원에 제대로 찍힌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판을 해서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집행유예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걱정 충분히 할 만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해 본다면 이렇게 발목의 치료가 급하다는 것도 하나의 집행유예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고 집행유예 사유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질 때에는 즉 집행유예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따질 때에는 초범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초범이죠. 음주운전에 관한 초범이 분명하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김호중 씨가 어떤 그런 범죄를 크게 저질렀다 이런 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초범이라는 것이 가장 큰 빼기거든요. 그래서 초범이라는 것 또 하나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와 관련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합의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어요. 이거는 문다혜 씨하고 비교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문다혜 씨는 말이죠. 자 합의 전에는 출두를 안 했습니다. 합의하고 나서 경찰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경찰이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피해자의 인적사항 같은 것을 알려준다든지 내지는 경찰에서 이쪽에서 합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좀 도와주면 합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을 한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도주를 하고 이러면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호인의 역할이거든요. 하여튼 간에 너무나 늦게 합의가 되는 바람에 김호중 씨가 위험운전 치상죄로 그냥 바로 적용이 돼버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말하면 합의가 늦어져 가지고 상해 진단서가 이게 경찰에 제출이 된 다음에 합의가 되니까 이 합의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죠. 그다음에 반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반성하고 있다고. 저번에도 결심공판정에서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하면서 아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1차 반성문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제2차 반성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김호중 씨가 나이가 좀 어립니다. 그리고 그때 판단을 잘못한 것도 김호중 씨 혼자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매니저라든가 내지는 소수사 대표가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한다면 김호중 씨는 충분히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그리고 검찰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3년 6개월을 구형하면 그 밑으로 절반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집행유예 조건이 됩니다. 원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되면 이거는 집행유예가 안 돼요. 법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김호중 씨는 집행유예 조건이 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김호중 씨의 능력 그야말로 소질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석방을 바라고 있는 이 아리스 팬들이라든지 이런 또 일부 트롯 팬들 또 많은 국민들의 또 그런 탄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는 석방이 되고 이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강시협TV입니다.